그거 할거야? 아기상어 여기에 붙여줘 우와 또 붙여줘 오 여기다가 붙일까? 오 좋아 또 볼까? 여기 보고 이거 뭐야? 자 Where is Barbie? 오 떨어졌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It's time to go home 얘 봐봐 얘가 Already? 라고 물어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So it's clean up time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가 Bye Bye 로스 안녕 이라고 하지 See you tomorrow 이거 붙여 See you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Bye Bye Crayon See you tomorrow 여기도 붙여져 여기 아이치 여기 붙여져 얘가 Where is Barbie? 라고 물어보네 그러니까 안경 낀 애가 I don't know 바비 Where are you? 찾아볼까? 바비 Where are you? 바비 바비 응 거기다 붙일거야 Where is Barbie?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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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tomorrow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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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가 어디 있지? 여기 블럭 뒤에 바비가 있어 다시 찾아볼까? 선생님이 바이바이 안녕한다 안녕 그래 안녕 이제 그만 볼까? 또 해? 엄마 혼자 계속 말해? 한다 Where is Barbie? 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It's time to go home 그러니까 얘 좀 봐봐 Already? 봐봐 엄마 그만 읽어도 돼? 엄마 이거 이제 안 읽어도 돼? 더 읽어? 엄마 이제 안 한다? 더 읽어줘? 응 더 읽어줘?